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우리의 운동효과를 증가시켜주고 또 집중력도 증가시켜주면서 우울감을 감소시켜줘서 기분을 좋게 해준다. 이런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껌 씹기입니다. 굉장히 의외고 놀라셨죠? 오늘 제가 껌 씹기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연구 결과 말씀드리면서 또 껌을 씹을 때 주의할 점, 단점도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껌 씹기 덕분에 운동효과도 증가하고 집중력도 증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 중에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일본 와세타 대학교 연구팀이 21살부터 60세까지 남녀 약 46명을 대상으로 껌을 씹는 것과 운동효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껌을 씹으면서 약 15분간 걷게 했고요. 또 한 팀은 껌을 씹지 않고 걷게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신기하게도 껌을 씹은 그룹에서 똑같이 걸었는데도 심박수가 더 증가하면서 조금 더 칼로리 소모가 많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기한 것은 중년 40대 이후에 이런 상황이 더 확실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심박수가 증가하면서 걷는 속도도 좀 더 빨라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껌을 씹으면서 걷게 되면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운동효과가 증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인터뷰에 보면요. 임페리얼 칼지 대학에 있는 이크발 말리 박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껌을 씹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칼로리를 더 소모시킬 수 있는 운동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식사 후에 껌을 씹게 되면 달달한 간식을 덜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식을 덜 먹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칼로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껌을 씹는 분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연구 결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 방사선의학종합연구소에서 20세에서 34세까지 약 17명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집중력과 사과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간단한 컴퓨터 게임인데요. 집중력과 사과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사과력을 요구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거를 시키면서 껌을 씹고 있을 때와 껌을 안 씹고 있을 때 이 능력의 테스트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그냥 했을 때보다 껌을 씹으면서 하니까 약 10% 정도의 향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껌을 씹을 때 뇌의 기능을 알아보는 FMRI를 찍어보니까 뇌의 8개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활성화되는 부위는 주로 주의력 또는 각성 반응 또 운동 기능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껌 씹는 것이 아마도 뇌의 혈리력을 증가시키면서 이와 함께 뇌의 기능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재밌죠? 또 세 번째로는요. 껌을 씹으면 우울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껌을 씹을 때 세르토닌이 증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르토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세르토닌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떨어지고 또 세르토닌이 줄어들면 자꾸 우울감이 생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세르토닌을 많이 나오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햇빛을 보는 거고요. 두 번째가 리듬 운동을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 제가 그 영상에서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껌을 씹는 것도 리듬 운동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껌을 천천히 꾸준하게 리듬 있게 씹는 것 자체도 세르토닌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20분 정도 씹으면 세르토닌이 증가됐다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결과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껌을 씹는 습관은 운동 효과도 증가시킬 수 있고 집중력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기분도 좀 좋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도 한번 껌을 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껌을 씹으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껌을 너무 많이 씹으면 또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의할 점은요. 일단 이 앞관절이 안 좋은 분들 있죠. 여기에 그 앞관절이 안 좋았고 애가 입을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난다든가 아프신 분들은 사실 많이 씹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껌 씹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혹시 씹더라도 힘을 약하게 씹으셔야 됩니다. 너무 세게 씹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껌을 씹으면서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얼굴이 비대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껌을 씹을 때 근육을 움직이면서 이 근육이 증가되군요. 강화되죠. 우리가 껌 많이 씹으면 사각턱 된다는 얘기도 바로 그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저작근 근육이 자꾸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세게 씹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한쪽으로만 씹게 되면 한쪽 근육만 강화돼서 얼굴이 좀 비대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껌을 씹다가 혹시라도 잠이 들게 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껌을 입에 물고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게 되다가 잘못해서 껌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맞게 되면 정말 위험한 응급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주무시기 전에는 껌을 꼭 뱉고 주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씹을 때 너무 오래 씹는 것. 그래서 저는 30분 이상 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한 습관, 껌 씹는 습관이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 말씀을 드렸고 또 반대로 주의할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껌 씹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한 번 씹어보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